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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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즘에 아이 눈도 안 마주쳐 인하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인하야 늦었다 얼른 자자 나도 가를래 데려가줘 인하야 여인하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 안에서 사라진 게 인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인하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저들의 공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의 시기 있는 곳에 숨을게 될 지어다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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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